잠시 뒤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절 주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이었는데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올렸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감사는 행복하거나 아니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엮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주변을 바라보면 원망거리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며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아내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사를 논의가 전소 5장 18절 말씀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애청자 모든 여러분들이 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단어 5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섭리 또 하나님의 언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와 그리고 성경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전개시켜러 나가려 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족보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고리타분하거나 또는 한자로 기록되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러면서 뼈대에 있는 가문이니 그렇지 않은 가문이니 뭐 여러가지 이런 단어가 떠오르겠죠. 동시에 나의 족보는 또 나의 혈통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가문의 내력과 계통을 정리한 책을 족보라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양반의 집안이야 아니면 우리 집안은 이름 있는 집안이야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일종의 혈통증명서 같은 것, 이것을 족보라 하는 것이죠.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조상 중에 어떠한 사람, 특별히 걸출한 인물이 있으면 그 집안의 대단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가게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뼈 있는 집안이니 또는 왕족의 집안이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성골이니 진골이니 또 기족이니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집안을 대단한 가문 또는 양반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뼈 있는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족보를 변조하거나 돈을 주고서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족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아 집안의 계통을 계승하는 일 이걸 아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칠거지약이라 하죠. 지금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신 아마 연세가 60 이상 대신 분들은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죠. 유교에서 아내를 내쫓아도 될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것이 있는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을 낳지는 못하는 경우에도 또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또 질투하는 경우 또는 좋지 못한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에도 내쫓을 수가 있고 도덕질하는 경우에도 내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내용은 조선시대의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참한 수준을 이런 칠거지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신칠거지약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몸 약한 죄가 여자야겠다는 거예요. 자녀 공부 못한 죄. 실상 남편이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다 아내한테 돌리는 거죠. 회사 일로 바쁜 죄. 또 집안일만 하는 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안일만 하는 그런 경우에도 내쫓는다. 또 친정엄마가 안 계신 죄. 외모 신경 안 쓰는 죄. 이런 것들이 또 신칠거지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어나가는 것.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계통을 잇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바로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아주 족보의 기중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집안에 화재가 나거나 또 여러가지 일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족보를 들고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심지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족보에서 재하여 버리겠다. 족보에 빼바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상대의 족보를 따지기도 합니다. 아, 집안이 좋아. 저 집안 괜찮은 집안이야. 이 의미 속에는 그 집이 뼈 있는 집안이요. 사실 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뼈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집안의 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안이야. 이렇게 집안을 따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집안과 집안의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중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족보를 기중히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수천년 동안 족보를 기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족보관리가 엄정하게 되어서 약 2천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의 명단을 지니고 있었다고 유대 역사가의 유명한 요세프스는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유한복음 4복음소를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의 족보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이렇게 그 이상 그 위에 세더가 누구인지 그 위에 계통이 누군지 찾아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 그 이상은 마할랄레리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담이요 즉 인류의 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족보가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 또는 느에미아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족보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 또 느에미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민족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폰이죠. 이런 경우에 그 가정을 족보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유다 민족의 족보를 정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소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이 족보의 개통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은 이 족보를 아주 기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족보가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성경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소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심을 최초로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야 곧 예수 그리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소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제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건세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을 가르켜 최초의 언약 계시라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그런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소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핵심인데 이 예수 그리소가 어떤 자손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소가 구속사의 중심이신 메시야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메시야다 라고 했다면 누가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없겠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제약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소를 여자의 후손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이 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구속사의 중심이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소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관련된 내용을 깊이 상구하며 상구할수록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더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족보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 각 인물에 대한 설명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소의 다양한 모습을 증거해 주는 그런 개시적인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배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소의 세계라라는 이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다윗이라는 그 이름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소의 예표적인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므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타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예수 그리소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족보의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족보에 창념치 말고 또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은 분쟁만 일어나고 이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무슨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시고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원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여기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라는 단어가 이제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야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하스 이것은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집화 족보에 어떠한 사람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인정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족보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야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리악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는 계보라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고 사적이나 또는 후예나 약전이나 연치 또는 대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단순히 출생이나 세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탄생한 자손들의 전 생애의 역사나 업적을 요약한 기록이 톨레도트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죠. 암흑의 누구 누구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선별된 족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10개의 족보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가르쳐서 족보책 또는 계보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50기까지 어떤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족보 그 족보를 가르쳐서 톨레도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스와는 약간 다르죠. 야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열두 집화 속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이죠. 그러나 열두 집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랄지라도 그 족보가 다 톨레도수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제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을 기록한 그 족보를 가르쳐서 톨레도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개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단어를 개네시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를 할 때 이 세계가 개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나심이라는 단어도 개네시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네시스는 헬라오죠. 이 헬라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금방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톨레도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헬라오 개네시스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역시 이 개네시스도 족보가 족장들의 출생을 구속사정으로 기록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네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네알로기아. 이 개네알로기아라는 단어는 가문의 기록이나 또는 세속적인 족보를 가르칠 때 말하고 있는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안이 뼈있는 집안이니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족보를 얘기할 때 개네알로기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개네알로기아 가문의 기록이나 세속적인 족보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혈통적인 족보 그런 세상적인 족보를 가르쳐서 디모대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족보는 그건 죽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고 끝나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 족보에 착렴하지 말라. 또 디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족보는 개네알로기아. 그러나 나머지 야하스라든가 톨레도시라든가 개네시스는 선민의 족보요. 특별히 톨레도뜨와 개네시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는 그런 족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족보가 있어요.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가 있죠. 또 루키 사장에 역시 족보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세 혈통으로 오게 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1장과 9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2차 기한까지 약 3,500년 어간에 1,156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름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 에스라한 루에미아 족보는 구약의 구속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족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족보 구약에 있는 모든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소개하는 그런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효샘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월남쌈 샤부샤부 전문점 샤부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부향이 좋습니다. 3807 윌쇼 블러바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려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 로 연락해 주시거나 커벌드 CA.com slash 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브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개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려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주시거나 coveredca.com slash 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어?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담우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흑담우 213-365-2100, 365-2100 HQ헬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효센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성경은 여자의 후손 한 분을 고대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시작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계통을 보존하고 또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룩한 족보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약의 전 역사와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그 족보의 구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역대의 연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역대의 연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의 연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모하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40년 광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비스가 산상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의 성춘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피메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1446년 1월 15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노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다가 이 광야에서 세례신해를 건너기 전에 광야 1세에다가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노예살이 채찍질과 온갖 새고랑 소리 수많은 인격적인 모독과 그리고 종살이 이걸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 노정에 다 죽게 되죠.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 1세대가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2세대에게 장차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암울한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언같이 호소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옛날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라. 과거 시간 전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가인의 끔찍한 동생을 살해한 살인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불신앙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노화 당시 죄가 간형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맺은 헷블론약 이런 모든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거듭된 세대들의 연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 너희 조상들 그리고 역대 연대 즉 옛날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역사를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과거 시간 전체를 의미한다면 역대 연대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역대 연대라는 것은 각 세대 시대시대마다 또는 그 세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경륜을 이뤄나갔는지 그 압축된 내용을 잘 이해하라.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역대 연대는 곧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분별하고 통찰하라. 이것이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대 연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추상적이고 또는 설아라든가 픽선이라든가 가상의 이야기 인간이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오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장차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연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 이야기 다섯 번째로 역대 연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인물들 통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대 인물들과 연대를 바르게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나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의 연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게시하신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경륜, 섭리 또는 언약과 족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중요한 사건이 그 사람이 있었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과 연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역대 연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 정확한 연대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생명력 있게 드러내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역대의 연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물이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났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고 한 연대가 언젠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 이야기이시죠. 동시에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의 연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연대를 할 경우에 역사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연대와 세상의 연대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상 6장 1절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고 반지 480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왕이 된 연대는 고고학자라든가 많은 성경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이 BC 970년으로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70년을 통해서 역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하다 보면 정확한 연대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11기상 6장 1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또 소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 이런 많은 절기가 나와 있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정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체계의 기준을 우리는 출애국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타락한 이후로 안식일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장식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안식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가 바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안식일 제도가 새롭게 정립된 것을 우리는 출애국기 16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22장 22절에서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또는 주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르켜서 족보책이다 또는 계보이야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창세기는 아담부터 요셉까지 약 2300여 년의 그런 기간을 1장에서 50장이라는 아주 짧은 장으로 그 2300년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짧은 50장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짧은 맨장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행적을 날낯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공생의 3년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니 하물며 2300년이라는 거대하고 방대한 역사를 이 50장에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2300년이라는 길고 긴 세대의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분리해 보면 크게 1부와 2부로 구분할 수가 있죠. 1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2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1부는 신학적으로 원역사 또는 태고역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약 2023년의 기간이죠.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가정을 통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역사로 마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2부를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는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족장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은 약 280년의 기간에 불과합니다. 중심 내용은 4명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개인의 삶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개의 족보 가운데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족보라는 이 단어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가 기록됐습니다. 세페르. 이 세페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가 히브리어 원어로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이 의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족보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계보는 족보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인명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죠. 이 10대의 내용은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이 이름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담의 계보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 또 구속사적인 단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족보책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이체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톨레도 족보가 아니라 바로 족보책이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이체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는 이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는 단순히 인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를 이룰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과 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대단히 방대한 내용이 이 이름 속에 이 책 속에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보에 있는 각 세대를 대표한 인물들이 즉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외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우선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손들이 담당했던 선한 싸움의 흔적들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가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규명하고 밝힐 때 가장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족보를 구속사의 압축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식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츄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쉴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헐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헐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헐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똑 당신의 내일을 향해 노크하십시오. 한미은행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한미은행 SBA론을 신청하시면 패키징 수수료를 최대 2,000불까지 면제해드립니다. 부동산 구입, 사업체 인수, 장비 구매 등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한미은행 SBA론으로 만나보십시오. 수수료 면제는 11월 30일까지 신청된 대출의 하나입니다. 나성소망교회는 건강한 중형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비신자를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하고 지역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성소망교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성소망교회의 전화번호는 213-550-7377번입니다. 전무님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신시스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준비, 당신을 위한 준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신시스와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안전한 자산관리, 스마트한 미래설계 신시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센시스 인슈런스 솔루션스 www.syncis.com입니다.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어?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담우 한 달만 사용해보세요. 흑담우 213-365-2100, 365-2100, HQ헬스 남거주 한인을 위한 뉴스 배달부 YTN 뉴스 FM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달립니다. 24시간 실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100.3 HD2 YTN 뉴스 FM 100.3 HD2